안녕하세요. 게임사정까냥입니다. 이번에는 앱코 MR500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 중입니다. 게이밍 헤드셋은 주변 소음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잘 분리해주면 제 몫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태블릿을 활용하여 음악을 재생한 상태입니다. 마이크 볼륨은 최대로 설정을 했으며 증폭은 걸지 않았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소리를 동시에 내보도록 할게요. 소음을 걸러주는 기능은 없다시피 하지만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구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선 제품이라 그런지 노이즈가 끼고 신호관섭이 있는 편이라 유선 헤드셋보다는 좋은 성능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끝